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아 갑자기 무게 박혀서 죄송합니다. 자 오늘도 뻥격홍입니다. 오늘도 수능완성 36번 1번 시작하겠습니다. 1강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시가 도와주겠습니다. 자 라운드는 대략 자 천국은 때려버리려고 고양이가 대략 고양이가 더워서 오늘도 힘을 못쓰네요. 자 대략 1900년도에 자 피지스트 물리학자 자 폴 에란페스트는 자 was trying 시도하는 중이었다 the to understand가 목적어 이해하는 것을 자 그 다음 어떻게 의무사 자 Molecules 주어 분자 자 분자들이 분자에요 분자 자 바운스 하는지 바운스는 튀어오르다 어떻게 튀어오르는지 자 around in a gas 대략 가스 안에서 자 E는 폴이에요. 폴은 컨스트럭트에서 통사 만들었다 자 단순한 모델을 자 now cold 과거분사죠. 지금 뭐뭐라고 불리는 모델이죠. 자 그러면 에란페스트에 earn 하면은 항아리 모델 이라고 불리는 학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여기까지가 지금 시작이구요.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 초기에 공들은 텐트 무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. 갑자기 뜬금없이 공이 나오면 안되죠. 공을 소개한 다음에 공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날리면 됩니다. 자 그 다음 B 자 this final state 자 이 마지막 상태 이 마지막 상태에서 E가 나온 상태가 나온 게 없어요. 그리고 평형이라고 불리는다고 했는데 자 무슨 실험을 해서 상태가 나타나야지 마지막 상태가 되겠죠. 넘길게요. 자 다음 take to earn 우리 항아리 모델하고 항아리가 나왔죠. 그러니까 지금 C가 시작입니다. 자 가져와라 두 개 earn 항아리를 자 펀치는 한 묶음 자 한 모금이 아니고 묶음 한 묶음에 공들을 가져와라. 자 이니셜리 초기에 자 모든 공들은 are in 어디에 써요? one of the earns 그러면은 항아리 중에 하나 있고 자 넘벌이 좀 동사원형으로 여기서는 명령문이요. 숫자를 적어라. 자 각각의 공에 그리고 나서 pick 또 명령문 pick a number 선택해라. 숫자를 add random 임의적 임의적 임해정 와 누구죠 임해정 임의적 자 임의적으로 자 그리고 또 명령문 옮겨라. 그 공을 자 라벨드 믿을 that number 자 라벨드는 붙여있는 자 그러한 숫자가 붙여있는 공을 사실상 move 어디를 해라? to 해란 말이요. 어디로 옮겨라? the other 나머지 하나죠 더가 붙으면 나머지 earn 항아리로 자 무엇이 일어날까? 무엇이 일어나면 공이 딴 데로 가겠죠 뭐 어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상태에 나온거 없어요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은 A로 가야되겠네요 자 이니셜 초기에 공들은 10 to 우리가 경향 자 경향이 있는데 뒤에 동사운용 움직여가는 경향이 있다 자 from the full 완벽하게 가득찬 항아리에서 to 어디로 가요? a에서 b로 간다는거죠 자 b인 항아리로 자 as the initially empty on feels as는 뭐뭐에 따라서겠죠 혹은 when으로 써도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럼 초기에 비어있는 이 항아리가 feels 채움에 따라서 채워짐에 따라서 끊어주시고 공들은 start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것을 자 back to 다시 다른 항아리로 as well 또한 자 그 다음 eventual은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abc 문제 할때는 이렇게 접속사 문제를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모카 문제 주의하시고요 결국에 각각의 항아리는 우리 itch를 시작하면은 단수 취급하죠 s 가지는데 approximately 대략 대략 대략적으로 같은 숫자의 공도를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b 보겠습니다 자 아까전에 이런 상태 나왔죠 선생님 숫자를 가진 상태 자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 단계라고 해도 상태라고 해도 돼요 cold 불리는데 평형 평형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똑같단 말이에요 equal이래요 뭐 자 in the earn and fast earn model 어디에서 이 사람의 항아리 모델에서 평형이라는 것은 it's stable 안정적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동사 비동사 뒤에 형용서가 쓴거에요 자 once는 이제 약간 if절의 느낌으로 가죠 한번 자 the number of balls in the earns becomes the number of balls 이때 우리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becomes에 여기 주의하시고 앞에 단수에요 대표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덜을 공화라는 것은 이 공들은 공들의 the number 숫자로 잡았죠 숫자는 stay 머무르는데 that way that way that way 는 그런 식으로 아니고 안정적인 방식 자 안정적인 방식으로 머물러 있는데 자 with small fluctuation fluctuation은 왔다갔다 한거죠 변화 변화가 전화가 아니고 변화죠 fluctuation 변화가 거의 없이 라는 뜻이요 자 due to 뒤에는 구 들어가죠 due to는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뜻이죠 due to 뭐 때문에냐면 랜덤 임의적인 성질 임의적인 성질 때문에 order process 그 과정이라면 정말 우리 항아리에서 공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 그래서 순서문제 한번 찾아봤고요 주제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주제라기보다는 소재인데 항아리에서 공을 숫자를 먹여서 임의적으로 뺐을 때 동등해졌을 때 어떤게 나타나는가를 봤죠 이걸 우리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